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두 번째 면의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치트키 2면을 쭉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사망과 부상, 장애에 대해서 이제 나눠놨고 기준을 나눠놨고 구체적으로 사망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 부상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항목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목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사망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망은 장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위상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천만 원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 그리고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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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현실소득액 마이너스 생활비 곱하기 월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플러스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품안 개수 그렇죠? 호품안 개수 그래서 우리가 월생 월호 월호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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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호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망일로부터 즉 사망일이죠 여기 사망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품안 개수 호품안 개수의 합은 합은 24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도로 한다 그래서 월생 월호 월호를 더해서 240을 넘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월현실소득액하고 취업가능연한이 중요하죠 그렇죠? 월현실소득하고 취업가능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로 빼서 이 두 개를 따로 빼서 이 밑에서 이제 이렇게 표로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밑에서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상 보겠습니다 부상은 적 위 휴 간 그 적 위 휴 간 그 항목을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극손해보겠습니다 적극손해는 크게 두 가지 구조수색비와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나눠집니다 치료관계비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나눠집니다 구조수색비는 뭡니까?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치료관계비 치료관계비는 국 국의 뭐의 약자냐면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내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내가 구글 적어놓은 겁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의미로 내가 국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요 지금 요 가로 안에 요 요 써 놓은 거 요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은 뭐냐면 23년도에 이제 들어온 내용이죠 그 내용을 줄여서 써 놓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진단서 의무화라고 하죠 진단서 의무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진단서 의무화다 그래서 23년도 개정에서 크게 진단서 의무화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이 두 개가 바뀐 거죠 바뀐 내용이죠 바뀐 내용인데 우리가 23년도에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진단서 의무화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하여도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입원비도 있는 것이죠 입원비 입원비는 뭡니까 대중적인 일반 병실 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대중적인 일반 병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지금 요거 입 하고 있습니다 요게 입원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줄여놨지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입 자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그렇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뭘 지급하지 않아요 그 차액을 기준 병실은 당연히 지급을 하죠 상급 병실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그는 뭐냐면 그 외 치료관계비 있었죠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태아 태원 투약 수술 처치 의지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그 외 치료관계비 그 다음은 치 치는 치아 보철비가 있었죠 치아 보철비 여러분들 만약에 적극 손해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목차를 기억하시라고 한 글자씩 따가지고 지금 이 치트기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치아 보철비를 치아 보철비를 보면 금주조관 보철 또는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위 위는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 장애 한도 초과될 장애 한도를 초과했을 땐 어떻게 한다 내용이 있었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과실상계 후 호요장의 상실수익액과 호요장의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호요장의 보험금 보상한도 보상한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위자료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휴 휴는 휴업순회를 얘기하는 거죠 휴업순회 자 산정방법 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일 수익 감소액 감소액 곱하기 휴업일수 곱하기 85% 자 1일 수익 감소액은 현실소득액이 아닙니다 이 현이 아니다 이 말은 현실소득액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즉 휴업순회는 현실소득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입 감소액으로 준다 수입 감소액으로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기본강의 시간에도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휴업순회만큼은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즉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휴업일수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취업가능 연환이 65세가 기준입니다 65세가 기준인데 법령 등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또 농업인의 경우에는 70세로 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휴업순회에서는 휴업순회의 휴업일수에서는 원칙 65세 예외 2개가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를 증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휴업일수 휴업일수가 단독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여기 치트키에 적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차라든가 그런걸 빠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되고 기본강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간병비 간병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인정대상은 크게 2개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책임보험 상해 구분이 뭡니까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오는 거죠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1, 5급 1, 5급에 해당하는 자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일단 인정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상해 등급 1에서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인 자중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상해 등급 1급에서 5급 이 경우는 1, 2급은 61 3, 4급은 31 5급은 15일 이렇게 한도로 인정하고 있고 7세 미만인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기준은 1일 1인 그렇죠 1일 1인 그 다음 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 요게 기준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뭘 뭘 볼 수 있느냐 뭘로 볼 수 있느냐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 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 그는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죠 그 밖의 손해배상금 그래서 입원했을 때 식사 한 끼당 4,030원 통원 하루당 8,000원 요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치트키는 너무나 좀 말을 좀 많이 줄여놨죠 어쩔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치트키를 가지고 연상을 해가면서 기본강의 때 공부했던 거를 좀 연상을 해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빠뜨리지 말자 빼먹지 말자 이렇게 참고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를 보겠습니다 장애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위 상 가 그랬습니다 자 위자료 당연히 본인이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최초 장애 판정이 기준이라 했습니다 최초 장애 판정 나이를 기준으로 즉 최초 장애 판정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이 돼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애율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 그 다음 가정간업이 지급 대상이냐 가정간업이 지급 대상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많은 위자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후유장의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의 위자료를 지급하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의 위자료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줄여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그 항목들이나 내용을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로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치트키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줄여놓은 말이 많은 위자료 그런 내용입니다 상 상실수익액이죠 월수의 월수 플러스 고원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 그래서 그래서 월로 월호 그랬습니다 월로 월호 이렇게 외우자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가 물론 여기서도 물론 여기서도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개수의 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 즉 뭡니까 여기서도 월과 홀을 합해서 240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가정간호비도 있었습니다 가정간호비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호요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나 내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 환자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되고 가정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하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이나 정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그 다음 치료비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차량 운전자면서 그렇죠 이륜찬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량 운전자가 아닌 보행인 등등도 제외되겠죠 차량 운전자면서 and 상해급수가 12급 이하면서 and 치료관계비가 대인원을 초과한다 and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다 만족되는 그러한 and and 그러한 피해자는 그러한 피해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치료비 과실주의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 반대로 차량 운전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닌 거고요 상해급수가 11급 이상이면 대상이 아닌 거고요 치료관계비가 대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 초과하지 않으면 즉 뭡니까 자기 신체 사고 대인배상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되죠 안 되고 그 다음 과실이 없는 피해자 무과실 그러면 또 대상이 안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and 조건으로 다 충족이 됐을 때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된다 보험금을 계산해야 된다 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냐 앞글자만 따서 제가 써놨습니다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 치료비 상계를 해서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금이 나오겠죠 합의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지급보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치료관계비를 빼주면 합의금이 되겠죠 그리고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따로 계산해서 최종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최종지급보험금은 합의금에서 이 합의금이죠 합의금에서 발생치료비를 더하고 본 본이 뭡니까 여기 이 두 번째 치 치료비 본인부담금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구상하게 돼 있죠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구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치치합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용어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용어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건 당연히 수업시간에 여러 번 해볼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사망에서 현실소득액과 장애에서 현실소득액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현실소득액을 따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약관은 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약관은 크게 유직자와 유직자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직자와 유직자가 아닌 자 유직자가 아닌 자는 가사종사자, 무직자, 현력병, 소득이 두 가지 인상이 왜곡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직자부터 보면 일단 산정대상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는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고 유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현실 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와 현실 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그 다음 미성년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실 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것이냐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말한다 그쵸?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고 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다만 요 요 밑에 말 요 다만 요 밑에 말 신규 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장애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하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포함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줄여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실 소득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급아크 유직자, 기술직 종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재세액, 세금을 공지한 걸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의 의미는 뭐냐면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슈가 보상금 등을 말하죠 거기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빼주는 거죠 자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재경비 및 재세액을 공지하고 본인의 기효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로 제가 풀었었지만 산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연주 연기 제노트 연간 수입액 마이너스 주요 경비 마이너스 연간 수입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 마이너스 재세공과금 곱하기 노무기여율 곱하기 투자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없더라도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유지된 경우에는 재세 저기 일원근로자 임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경우에는 일원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원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또 일원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밖의 유지자 이자 배당소득자는 제외된다네요 자 그 밖의 유지자는 기본적으로 증명된 소득액에서 세금을 뺍니다 증명된 소득액에서 세금을 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일원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 다음 이 기준에 의한 여타 입증된 소득과 일원근로자 임금 중 많은 것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술직 종사자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작성 기간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임금이 많은 경우에 그 금액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즉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이면서 이면서 이들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직 종사자가 있다면 있다면 기술직 종사자로 평가를 해본다 언제 통계 작성 지정 기간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 그쵸 통계 작성 기간이 조사 공표한 임금이 뭐보다 많아요 급여 사업 급하급 이렇게 했던 것 중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기술직 종사자 임금을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현실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도 있겠죠 현실 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중에서 급여 사업 급하급 유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는 말이고 기술직 종사자는 위와 동일하다 지금 이 위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중에서 현실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용근로자 임금을 미달하는 자 그러면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 소득액을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미성년자로서 현실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는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 소득액을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자, 유직자가 아닌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크게 다섯 가지 가, 무, 현, 소, 외, 가, 무, 현, 소, 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잇따랐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가사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원근로자 임금으로 합니다 가사종사자가 누구냐? 사고 당시 이인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무직자, 학생 포함, 일원근로자 임금을 당연히 적용합니다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 내지는 군복무 예정자 포함해서 일원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일원근로자, 아닙니다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 합산하여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있을 때 또는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 에서 따라 이 기준에 따라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해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의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도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은 크게 유직자가 있겠죠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는 내국인의 현실 소득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 소득의 선정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즉 국내에서 입증 가능 소득이 있을 때에는 내국인처럼 내국인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즉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인데 현실 소득의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즉 위일, 요직자 요 1번, 요 이외자나 아니면 무직자나 학생, 미성년자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공사 부분은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제조 부분은 단순 노무 종사원 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두 임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나옵니다 나오고 월 임금을 산정하고 싶다 그러면 25일을 곱합니다 22일 아닙니다 25일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취업가능연한은 취업가능연한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상실수익에게서 아까 공부했었죠 여기 상실수익에게서 산정할 때 여기 취업가능연한 요거 요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취업가능연한 자 보시면 자 목차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목차를 자 원칙 원칙적으로는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겠죠 별도의 정령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되는 것이고 농업인이라면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을 해야 됩니다 70세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 사망 내지는 노동능력 상실일 당시 즉 장애의 노동력 상실일 당시에 62세 이상이라면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따릅니다 그래서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 이렇게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톤용사 65세 미만인 직종에 직종에 종사하는 사는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일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요런 내용입니다 취업 시기는 19세로 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은 크게 세 가지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있겠죠 적법한 일시체류자 즉 국내 입국 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하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3번을 적용합니다 요 아래 3번을 적용합니다 두번째 적법한 취업활동자가 있겠죠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3년간 국내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치트기 앞면을 두번째 시간은 치트기 뒷면을 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치트기를 가지고 우리 시험 대비가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이 치트기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던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에 총정리할 때 그럴 때 이용하시라고 지금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